승리를 Caleditti 2, 3, 4 1, 2, 3, 4 1, 2, 3 원래 돌던 대로 돌보세요 따뜻게 가볍게 그거는 살려서 가는 연습이 되어야죠 탑승에서 넘어지거나 내리는 거보다 살기는 연습 탑승에서 가야죠, 이제 이렇게 잘하셨어요. 하나 둘. 잡아당기고 하나 둘. 살려보세요. 계속 가서. 가세요. 계속 살려서 가세요. 이건 협정에서 가는 연습이 돼야 돼요. 연결해서 쭉 가는 연습. 협정에서 쭉 가세요. 내리지 마시고. 하나 둘. 잡아당기고. 하나 둘. 잡아서 쭉 가는 연습이요. 협정에서 가는 연습. 하나 둘 셋. 살리세요. 힘을 빼셔야 돼요. 몸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요. 달려요. 밟으시면 돼요. 밟으세요. 왼쪽 보시고. 계속 밟으세요. 더 가볍게. 가볍게 밟아 보세요. 하나 둘. 더 멀리 가세요. 잘 살리셨어요. 이렇게 살려보세요. 길 찾아보세요. 왼쪽으로 눈 보시면서 길 찾아가세요. 계속 달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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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달려보세요. 계속 달려보세요. 길 찾아가세요. 선생님 연습하세요. 가운데서.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네. 기록 세우세요. 쭉쭉. 네. 좀 더 탁 잡아당기세요. 탁. 탁 잡아당기세요. 탁. 탁. 탁 잡아당기세요. 하나 둘 둘 셋 넷. 이제 성공률이 엄청 높아졌어요. 이제 성공률이 엄청 높아졌어요. 네. 이제 성공률이 엄청 높아졌어요. 네. 호들에게 쉬는 걸 편히는 걸 한 벽라로 맞지? 지방의 호응이 너무 높은 모르겠어요. 정황이 더 틀렸어요. 차가운 편에 항상 있었어요. 일단 잘 맞지. 소영이 더 가벼워졌어요. 지금 할래? 배우는 어디 갓인다? 우리에 빨리 팀을 먹기. 오우. 코영이 좀 더 가벼워졌으면 더 잘안. 어... 어떻게 이렇게 뽑아야겠어요? 하나, 둘, 둘! 이제 백발 백중이셔! 오, 이뻐요! 네, 백발 백중이야 이제! 어제하고 오늘, 한개 또 달라지셨어? 네, 예, 예 어제 이거 파우치 파주파야, 아니야? 하하하 탁! 하나, 둘, 둘, 셋, 넷! 탁!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바퀴 여섯 바퀴 갑니다 여섯 바퀴 돔 mel Damon внимание Llla oisse 신나 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